원본 급지 장치 복사 시 세로줄 얼룩현상 조치 방법입니다. 스캐너 덮개를 열어주세요. 보풀하기가 없는 부드러운 천이나 종이 타월에 물을 약간 묻힌 후 스캔 유리 표면이 깨끗해지고 물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닦아주세요. 핀색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ADF 시트를 집어 조심스럽게 밀어 분리해주세요. 원고 급지 장치 유리의 표면이 깨끗해지고 물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닦아주세요. 분리된 ADF 시트의 가장자리를 잡고 시트 양면이 깨끗해지고 물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닦아주세요. ADF 시트를 다시 제품 안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어주세요. 스캐너 덮개의 아래쪽과 흰색 시트가 깨끗해지고 물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닦아주세요. 스캐너 덮개를 닦아주세요. 스캐너 덮개의 아래쪽과 흰색 시트를ình部 anthony 스캐너 덮개의 아래쪽을 입 brarendre